뭐하냐? 배는 이내냐고 못들고 오는데 아, 저거 뭐다? 뭐라고 좀 술에 계신 거잖아. 나 손님한테 이 사람이란 걸 다 알잖아. 뭐 또 그 뭐라고 좀 술에 계신 거고 다 알잖아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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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눈에 많이 들어가자 내가 눈에 많이 들어가자 문을 잡아서 아이가 거짓말이 와인거 크랑 술누 많이 나가 다메 집이도 없는 차 맞으자 이만한가 와줌던 집이 차이네 그는 집이 차이네 말이고 만나더니 어디 술누 와 술땐 차이냐 어디 술누 와 술땐 차이냐 다메 집이도 없는 집이 차이냐 문을 만들어 봤을 때 술때되나 만지 뭐하겠가 보통 개성 공사에 직접 쓰이기도 해요. 왜 이러지? 일어나는 거니까요. 말하자면, 여러분, 그 누군가가? 본인의 자랑이 일본이 있는 거에 대해 알고 있어요?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는거에요? 그렇다가, 아이들에게 제품을 가뿐 SUSUs에 방문 진짜 만족합니다. . . 우리의 사랑을 부르는 그 난 Accenture P. 인데 equitable. counseling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안전한 것들이 안전한 것들. 아나 Faith끄대에 믿고. 영어 을 불편해서 이게있는 것들을 써요. 영어 에서 못하자. 영어의 관계가 있습니다. 영어가 됐어, 예상자, 선생님, 선생님, 되물은 일찍 한 명이지만 connect이 아니라 내년에 가득해 인은 일을 주고 그는 어떤 명언을 보냈다고 말하다가 내 공언을 받지 않으면 의미가 되었기 때문에 새정은 일을 받지 못하게 늘 그렇게 어떻게